오므덮죽. 아, 지금 저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구나, 지금. 진짜 오므덮죽이 맞긴다네요. 오므라이스에 들어가는 밥 대신 죽이에요. 라이스가 아니고 죽이에요. 안에 소스가 있어요, 오므라이스 소스가. 오, 아주 알게. 지나치시네. 진짜. 오므라이스 좋아하거든. 이거 애들 좋아할 것 같은데? 애들한테는. 한 번 봐. 오므라이스는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입원을 한 거야. 아빠, 아빠, 아빠. 그런데 오므라이스는 먹고 싶은데. 맛있어 먹게 돼요. 죽밖에 안 돼요. 최고다. 오므라이스 맛이 나네. 그러니까, 또. 내년에 돈까스 덮치기 나올 거라서. 아, 형님. 맛이 정말. 아니 아니 아니. 솔직히 해도 상관없어. 괜찮아요. 달걀이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래서. 나랑 들어가봐요.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. 아빠 다녀오세요. 한 번 왔다 올게. 아 신기하긴 하다. 오브라이트 맛이 나니까 신기한 거야 지금.